반갑습니다. 딱 스타트 조작입니다. 딱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뭐 엄청 추운 겨울에 추위를 녹여버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걸 넣고 싶은데 선생님이 ppt 영상을 화면을 다 만드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마음으로만 말로만 일단 슬기로운 방학생활이라는 주제를 선생님이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 슬기로운 겨울방학생활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인사도 드리고 그 다음 선생님도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짐도 하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는 말이 어느 순간 뭐 절대 명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각이 달라요. 선생님은 이불 안이 더 위험하다고 봐. 특히나 수험생들에게 혹은 뭐 이제 고1이 되고 고2 고3으로 올라가는 앞에는 예비자가 붙은 친구들이 영상을 보게 될 건데 당연히 이불 안에 있으면 얼마나 포근해요. 겨울에. 또 그때 뭐 간식도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뭐 만화나 웹툰이나 뭐 소설이나 읽어나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볼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수험생에게 이불 안은 아주 아주 위험하겠다. 뭐 수능 강사인 뭐 어쨌거나 메가스터디 인간 강사인 선생님에게도 이불 안은 아주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 수험생이라는 신분은 특히나 이 영상을 예비 고3들이 본다면 혹은 예비 수험생들이 본다면 본인 스스로가 막 게으름을 피는 것.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정신건강에 도움되고 하는데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 미룬 채 이불 안에 있으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잘 압니다. 어 선생님 저는 전혀 문제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 수험생이 안 되는 거지. 어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겨울방학의 의미 그냥 일단 방학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공부를 놓아버려도 되는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어 강의하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을 쉬는 거죠. 수업을 쉬는 거. 그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수업은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공백이라고 해서 그냥 비어있는 시간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갔던 수업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좀 돌아보는 기간이 방학이지 않을까. 또는 예비제가 붙었기 때문에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고3 올라가서 사회탐구? 뭘 배울까? 거기에 대한 선행학습? 요즘 보면 선행학습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현재 딱 놓여져 있는 그런 위치에서 아주 막 뭐 3, 4년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미의 선행학습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초등학생들한테 갑자기 뭐 미적분 공부를 시키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음 코스에 할 만한 걸 좀 미리 앞당겨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심적으로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하여 사회탐구나 고1 학생들 통합사회 시작을 해보시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고1들이 예를 들면 통합사회를 그냥 9개 단원인데 그걸 다 공부하겠다. 그럼 너무 힘드니까 한 1학기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만이라도 좀 우선 듣고 막 문제를 풀고 다 마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3월 학력평가가 있어. 고1 같은 경우는 3월 학력평가에 중학교 때 배웠던 도덕, 사회, 지리, 역사 이쪽 내용을 살짝 3월 달에 그냥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그게 바로 통합사회에서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 전부 다 다 완강이 된 상태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고2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때 배울 사회탐구 어떤 내용일까 미리 보는 다까지 아니다더라도 1학기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만 미리 듣고 가면 어떤 느낌이냐. 자기가 전혀 모르는 걸 학교 가서 처음에 들을 때랑 한 번쯤 들어봤던 걸 학교에서 또 들을 때는 어 한 번 들었는데 지겨워. 이게 아닐걸요 오히려. 한 번 들어봤던 거 내용을 아는 것을 학교 선생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나가실까. 이런 기대감, 설렘으로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고3들에게는 뭐 아주 겨울방학은 중요한 시기니까 사회탐구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회탐구 과목을 아직 선택과목조차 정하지 못한 예비고3들은 얼른 가서 선생님 캐스트 영상 중에 과목선택 가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0교시 과목선택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교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뒤에 가서 그냥 말창 도루묵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0교시 과목선택 영역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효율적으로 이 선택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선생님의 영상 통해서도 도움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선생님이 갖고 올까 그랬거든요. 근데 연구실에 있어요. 근데 갖고 올 걸 깜빡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메가스터디 플래너 딱 보시면 와 플래너폼 미쳤는데? 아주 좋은데? 플래너폼만 미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학 학습계획을 세워보자. 이 학습계획을 많은 친구들이 세워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일부는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낯선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시간 단위로 한다면 시간을 아주 꼼꼼하게 한 시간 단위로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혹은 내일,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달 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연습들을 해나가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보시고 우리 아마도 메가스터디 영상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선배, 멘토들이 올린 메가스터디, 플래너 작성법이라든지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그런 영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행학습이다라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미리 보기 같은 느낌인데 미리 보기는 책을 미리 보는 것도 미리 보기지만 노베이스다라고 하면 오히려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강의는? 잠깐만. 보니까 강의가 한 50분이야? 50분은 언제쯤을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 첫 공부는요. 전문가가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어떤 영역이 더욱더 큰 부담을 준다. 계산 문제가 된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뒤에 통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우선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좀 가려드리거든요. 선생님은 아주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출제 비중과 우선순위를 놓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리한 공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라도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이건 그냥 선생님 강의를 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어떤 과목이든 예비고3, 예비고2, 예비고2를 위한 강의가 딱 개설되면 분명 그 강의를 개설하시는 선생님들은 목표라는 게 있어. 이게 매출 목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강의를 통해 얼마 벌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을 꼭 들으시면서 내가 이 시기에 이 강의가 필요할까를 따져나가면서 하나 둘씩 챙기는 것도 큰 도움 돼요. 이 패스의 시대에 좋은 강의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교재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어.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가면 비타민 교재예요. 강의를 안 들어도 교재를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대.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오히려 뒷전이 되던가 아니면 패스가 있다 보니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릴 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좋은 강의를 꼭 소화를 하셔서 도움받길 바라고요. 조바심과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세하게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가 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어, 선생님 전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게 어딨어요. 선생님 전 조바심 안 내고 싶어요. 조바심을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해서 그게 안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험생이면 어찌 보면 조바심과 스트레스가 당연한 거고요. 그런 수험생들을 이끌어야 할, 수험생들과 함께 달려야 할 선생님 입장에서도 조바심이 나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잘 관리하는가도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인생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그걸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내면, 여러분 정말 입시에서의 성공 뿐만 아니라 큰 성장도 이루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상대적인 비교예요. 남들은 이만큼 했다는데 난 아직도 멀었어. 그러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가만 따져나가시면 된다. 만점을 받고 싶어. 만점이 필요한 절대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달성할 수 있나 없나만 봐야지. 남들은 이만큼 봤는데 난 아직도 한참 뒤쳐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관리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 체력 관리도 필수입니다. 바른 자세. 당연한 거죠. 바른 자세는 편한 자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상 여러분이 한 번만 딱 멈춰놓고 생각해보시면 내가 책상에 앉았을 때 너무너무 틀어져 있다. 선생님도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강의도 중에 항상 이 자세로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되다 보니까 이미 선생님은 강의 22년 차다 보니 몸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른 자세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바른 자세에서 바른 정신이 담기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조해드리고요. 이불과 침대를 박차고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바깥 공기를 쐬면서 좀 뭐랄까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생각보다 금방 지칠 거고요. 개인 위생. 이건 여름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름에는 뭐 땀이 나고 이러니까 더 잘 씻는데 겨울에 잘 안 씻는 친구들이 있고 수면 같은 경우는 그냥 겨울이니까 겨울잠 자는 사람. 겨울잠은 인간이 굳이 겨울잠을 자야 될 만큼의 겨울에만 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면 관리도 잘 하시고 이건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적인 측면도 잘 관리하시고 영향은 이런 거예요. 오히려. 겨울에 특히나 살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건 원래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 라는 원리가 있어요. 춥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이 지방을 축적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나는 살찌는 게 당연해. 당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싫으면 뭔가 영향 관리 분명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소개를 하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정말 추운 날씨에 선생님은 아침에 10시부터 촬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6시에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6시라는 그 시간 조금만 더 10분만 20분만 더 잠에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런 달콤한 유혹 혹은 달콤한 휴식을 포기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 아주 괜찮은 멋진 폭발의 자기 만족이 있단 말이죠. 그걸 항상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요. 약간 거창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과목 중에 정치협업도 있고 통합사회 하는 친구들은 또 그 사회 배우는 과정에서 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국가기관을 이야기할 때는요. 삼권분립정신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입법의 영역이 있어. 그 다음에 행정의 영역이 있어. 그 다음에 사법의 영역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집행한다라고도 불러요. 사법의 영역은 재판한다고도 부르거든요. 갑자기 이건 이 영상 캐스트 만들 때 든 생각은 아니고요. 어제 딱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원래 되게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나는 내 삶의 입법자이자 집행관이자 나는 재판관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입법이란 말이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체에 쓰이는 법률 또는 헌법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이 제정하거나 아니면 무슨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 이런 딱딱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법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칙을 남이 만들어줍니까? 남이 만들어줄 수도 있어. 왜? 얘가 자기의 삶의 원칙을 만들만한 나이가 안 됐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런 계획표를 한번 네가 만들어봐. 근데 여러분은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입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표는 내가 짠다. 시간표를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법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자기 입법부터 출발해요. 여러분은 곧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명령에 따르는 건데 남이 만들어준 명령에 따르면 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싫다고 해도 싫다는 말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내가 따라가야 될 원칙을 내가 만든다. 나는 내 스스로의 입법자가 될 것이다. 아 이거 괜찮죠. 두 번째. 그 입법한 것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따라갈 것이다. 그 계획표를 실행해 옮길 것이다. 이게 집행관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 내가 따르는데 그렇잖아요. 세 번째. 오늘 하루 그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내가 나를 놓고 심판할 것이다. 어 넌 유죄. 야 왜 내가 세운 계획을 왜 안 따르는 거야. 넌 유죄. 그러면 유죄에 대한 형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형벌. 어떻게 제가 형벌을 합니까. 이불 안에 가둘 거야. 그게 형벌입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자기한테 형벌을 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입법을 제대로 집행했다면 분명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그걸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엄청난 좌절감 자괴감을 받아야 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걸 수정을 해서 다시 입법사항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내 능력치가 부족해서인가. 내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객관화하면서 자기를 대상으로 자기 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아 내가 입법하고 내가 집행하고 내가 재판했을 때 온전하게 나는 나의 삶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 원래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입법하고 한 사람이 행정 한 사람이 집행하고 한 사람이 재판하잖아요. 이걸 독재라고 불러요. 절대왕정이라고 불러요. 과거 중세시대까지는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게 한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내가 만든 원칙에 내가 따르고 내가 그게 어긋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고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보상을 할 것이다. 그럼 나는 독재자가 될 겁니다. 나는 독재자가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남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엄청난 자율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인간 그 자체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시작의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입법, 자기집행, 자기재판 적이라고 바꾸시면 안 돼요. 저기입법 선생님이 정해주겠지 선생님이 집행하시겠지 선생님이 재판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내부에서 찾아가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또 지켜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성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숫자로만 드러나는 점수, 등급 뿐만 아니라 완벽한 자기 삶의 컨트롤을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다 잘한 성인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바꿔나가는 노력을 여러분들에게도 또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슬기로운 겨울방학 잘, 무사히 뜻깊게 보내길 바라면서 항상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Peace 최적이었습니다.